오토바이 타는 섹시한 언니 있잖아요.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왔거든요. 중간에 너무 더워서 옷 꺼내고 싶었어요. 처음으로 오토바이 할 때만 해도, 대만 도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. 오토바이 직중에서 이렇게만 타고, 아무도 못했었는데, 지금은 이제 말하면서 살 수 있어요. 멋진 모습 보여드릴게요! 저 살려주세요! 장난 아니죠, 오늘? 제가 원래는 어떻게 입고 하냐면, 한번 보여드릴게요. 원래 그 오토바이 타는 섹시한 언니 있잖아요. 그런 느낌으로 이렇게 왔거든요. 근데 중간에 너무 더워서 옷 꺼내고. 그리고 얘가 이렇게 하는데 계속 이렇게 되는 거예요. 얼굴 다 탄 거 같아요. 파이바가 다인님 머리에 안 맞는 거 같은데요? 햄빛이 날아갈 거 같아요. 나 이거 다시 사야겠다. 다인님 이거 오토바이 뭐예요? 저의 첫 오토바이에요. 이거는 킴코의 오토바이인데, 킴코 아세요? 이렇게 멈췄을 때 음료수를 바로 먹을 수 있죠. 짠! 시원해. 근데 제가 벌써 이렇게 적응을 다 한 게 저는 너무 신기해요. 처음 오토바이 타 때만 해도 대만 도로가 너무 무서워가지고 댓글로 팬분들이 대만 도로는 어떻게 가야 되는 게 좋다 이런 팁도 주시고 해가지고 진짜 공부 많이 했어요. 원래는 오토바이 타면서 말도 아예 못했거든요. 멀티가 안 돼가지고 오토바이 사면 딱 오토바이 직구리에서 이렇게만 타고 한 마일도 못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말하면서 탈 수 있어요. 제가 멋진 모습 보여드릴게요. 와 오늘 여기 되게 예쁘다. 그래도 거의 다 왔어요? 네 1분. 진짜 1분. 여기는 디스야라는 곳인데 용품도 팔고 또 오토바이도 안에 엄청 많거든요. 굉장히 큰 곳이라 해가지고 왔어요. 우와 근데 여기 진짜 큰데? 우리야! 어? 우리가 원하는 거다. 내가 말한 게 이거잖아요. 충분할 때 여기에 유니폼 넣고 신발 넣고 다를 거 같은데요 여기? 한국 돈으로 잠깐 계산 좀 할게요. 50만 원? 비싼데요? 그 정도? 제가 봤을 땐 이거 뭔가 하나 사면 계속 쓸 수 없겠네요. 이거 이름이 뭐지? G.I.V.I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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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혹시 메이콘인가? 되게 유명한가요? 유명한 거에 집착하는 용자. 제가 대사하고 싶어요. 당신은 어떤 차량입니까? 저는 이거. 여보, 여보, 여보. 하나, 하나, 하나. 하나, 하나. 하나, 하나, 하나. 하나, 하나, 하나. 그箱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. 저게 조금 괜찮을 것 같아요. 사실 이거예요. 감사합니다. 오늘 제가 이거 도착할까요? 네, 괜찮아요. 진짜? 그럼 바로 해야겠다. 저 잠깐 여기다가 구경해도 돼요? 우와. 잠깐만. 내가 쓰는 헬멧은 살짝 빈토배기 느낌이 아니었었는데? 다현님이 쓰던 헬멧은 그냥 원진 느낌이고. 얼굴까지 다 방어할 것 같아요. 생긴 게. 그러면 조금 가볍다고 해도 안전성이 떨어지는 건 아닌 건가요? 가벼워도. 바디랭귀지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? 제가요? 네. 잠깐만 이거 제가 찍을게요. 헬멧. 헬멧 무게, 무게. 가벼워. 깜. 깜. 세이프티? 어, 있어요. 맞는 것 같아요. 비트 오케이. 좋대, 좋대. 그러면 살짝 여기서 디자인만 좀 골라도 될 것 같은데? 일단 이거. 네. 이거 한번 사이즈. 이거 한번 해볼게요. 근데 안에가 이게 진짜 이거 안 더울까? 어때요? 저? 멋있어요. 진짜? 네. 썼을 때 느낌은 안 불편하고. 이게 확실히 딱 안정감 있긴 해. 이거는 뭐 맞아도 하나도 안 아프겠는데? 제가 한번 가리겨도 될까요? 어, 잠깐만. 너무 세게 하는 거 아니죠? 어? 아무 느낌 없는데 좀 기분은 나쁘다. 아, 이런 데 갈 때 급하게 가다 보면 블랙박스 안 끄고 갈 수도 있잖아요. 그러면 켜져 있는 상태면 계속 원래 배터리가 달아야 되는데 얘는 3분 동안 움직임이 안 느껴지면 저절로 전원을 끄고 다시 헬멧을 움직이면 전원을 켜지고 자동으로 알아서 안 돼요. 아, 그러면 그냥 내가 이렇게 잠깐 가만히 있으면 멈춰요? 블랙박스? 그대로 3분 동안 가만히 있으면은. 가만히 있어볼게요. 3분 동안 가만히 있는다고요? 어, 힘들 것 같아. 나중에 실험해볼게요. 오늘 이렇게 드슬리아 가게에서 헬멧도 사고 장갑도 사고 제가 사고 싶었던 것들 다 샀는데 엄청 잘해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했어요. 블랙박스 여기 고모토 피의님이 선물 주셔가지고 달았는데 유용하게 잘 쓸 것 같아가지고 감사합니다. 이제 이렇게 완벽하게 장착했으니까 알라무복하겠습니다. 한국에서 라이더 형님들이 쓰는 말인데 이게 뭐냐면 안전한 라이딩 무사 복귀. 멋있죠? 갈게요. 무슨 말이야. pole도 걱정하지 마. 나는 너무 잘 어울려. 너 정말 잘 어울려. 너. 갈게요. 있었어. 나는 An 엄마가 사랑하고 싶어 왜냐면 이것은 생각나요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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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근데 제가 이렇게 생각나요 감사합니다 항상 생각나요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내가 어렸을듯이 나는 어렸을 때 저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나는 어렸을 때 어렸을 때 내가 어렸을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안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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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!